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전국 득표일에 기준해서 선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병립으로 해서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자, 지금 일단 두 의원이 자리에 착석을 하고 계시고요. 이 선거제도 안이, 새로 만든 안이 어렵다, 안 어렵다 지금 그러면서 앉으셨어요. 두 분조차도.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야 4당, 자유한국당만 뺀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을 했죠.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 그대로 간다.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이 75석을 어떻게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에게 분배할 건가? 이 방법이 잠시 후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선거제 개선안의 핵심이죠. 동시에 공수처 신설법안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함께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지금 여야 4당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입법 후대타다라고 반발에 나선 상황. 국회는 다시 강대강으로 흐르는 대치 국면입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두 분 다 정개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여당 측 간사, 정개특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역시 정개특위 소속이십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유섭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렵다 안 어렵다 이해했다 못했다 이러면서 지금 앉으셨는데 정의원님 이해 못하신 거예요? 저는 이해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국민들은 어려울 거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건데 보통 선거법이요. 우리 각국에 거의 모든 나라의 선거법이 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인데 선거법은 정치학자들이 협상하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협상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데들 이런 데는 정말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 선거법 설명하면 딱 선거법 설명하고 시작하고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내가 찍기만 할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어려워지냐. 그 선거법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많고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 자유한국단만 뺀 4당이 합의한 그 선거제도 개혁안 요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300석은 고정이에요. 300석은 고정인데 비례의석을 75석으로 늘린다. 그다음에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75석을. 75석을 배분하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논쟁했고 연동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왜 연동정신 연동제를 도입하느냐. 간단합니다. 정당 득표를 많이 받아요. 어떤 정당이. 그런데 지역구 의석은 별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는 둘 중에 하나를 뽑게 돼요. 보통 선거 전문가들이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역구에서 의석을 획득하는 정당은 30% 이상 지지를 받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획득한다. 왜 한 명만 뽑으니까.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저희가 여러 번 인터뷰를 해서 아마 청취자들도 아실 테고 예를 한 번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정당이 정당 득표율 10% 얻었어요. 그런데 지역구로는 10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럼 정당 득표율 10%라면 한 30석은 돼야 민심인 건데 지역구 의석 10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나눕니까? 이 선거제도 안 했다면. 정당 득표율이 10%면 30석을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석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 30석을 배정을 하는 데서 지역구를 10개를 얻었기 때문에 20석만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게 연동제입니다. 순수 연동의 언어로 하면. 그렇죠. 독일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를 하게 되죠. 지역구에서 조금 의석을 못 얻어도. 그런데 이제 이 독일식으로 하자니 한국에는 좀 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초과 의석이 생깁니다. 어느 정당은 자기 정당 득표율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얻는 정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과 의석이 생겨서 의원 정원이 늘어나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국민들이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의 비율입니다. 독일은 비례대표가 1대1 50%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들을 보정을 해줘도 비례대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큰 정당들도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같이 25%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비례대표가 75명이니까. 이런 정당은 이 소수 정당한테 비례대표를 다 나눠주고 나면 없어요. 일단은 설명을 좀 해 주신 다음에 의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당은. 그래서 30석 30석에서 10석을 빼잖아요. 그 20석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준연동제 부분연동제로 가면 2분의 1 즉 10석이죠. 10석만 배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10석을 배정해 주고 나면 비례대표 75석이 다 채워지지 않고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거에 또 10%. 그렇게 되면 이 정당이 10석 플러스 5석 플러스 그다음에 남는 거에서 또 한 서너석 한 17, 8석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에 최대한 가까운 의석을 얻게 만드는 게 이 제도다. 그러니까 소수 10% 정도의 득표를 한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못 얻기 때문에 국회에 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존중하려고 연동제를 도입을 한 거죠. 그 a당에 20석을 채워줘야 맞는데 변형된 안에서는 반절인 10석만 채워준 다음에 그럼 a당 b당 c당 다 나눠주게 되겠죠. 그럼 반절로 해서 50% 뭐 쉽게 요새 반띵 이러던데 그렇게도 설명하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반띵을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나면 75석 중에 남는 비례석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다시 퍼센트로 나누고 나누고 이런식 이렇게 하는 이유는 300석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님. 이 안을 한국당은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네. 우리 김종인 의원의 열정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한 걱정 다 이해합니다. 김종인 의원 내용 보니까 김종인 의원이 처음에 제안했던 안에 기초해서 많이 고생도 했고 괜찮은 내용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심은 좀 들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연동형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연동형은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위헌이라고요? 위헌입니다. 왜요? 연동형은 2001년도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지역구 득표로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게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정당 득표로 한 것이 전체 의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투표한 표의 등가성하고 정당 득표에 투표한 표의 등가성에서 정당 득표가 훨씬 우월한 위치를 갖게 돼요. 정당 득표에 투표한 득표가. 어느 정당은? 나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 득표에도 투표했고 또 정당 득표에도 A정당을 투표했는데 지역구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정당에 아무리 투표해도 이 정당은 비례를 못 갖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표의 성질이 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갈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동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위헌이다라는 한국당 주장? 그건 아니고 이제 민주당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거고 독일이나 뉴질랜드 그리고 한 3개에서 한 6개 정도 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역구 투표를 해요. 정당 투표를. 옛날에는 지역구 투표를 한 이 표 가지고 정당 투표를 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또 한 번 배보냈어요. 이건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난 건데 정당 투표는 또 다른 민심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건데 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표를 2개 찍는데 사실은 독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 하는 나라의 핵심 정신은 이 정당 투표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역구 투표는 사람을 뽑는 거지 정당에 대한 의석 배분은 이 정당 투표로 한다. 전체 의석을. 이런 법의 약속입니다. 해석이 양쪽 땅이 다르네요. 위헌이다 아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이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게 아니고 이 정당 투표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데 그중에서 지역구 의석으로 채워지 못한 부분을 비례대표로 사후에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를 배분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한국당? 네.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없었으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 지역구는 지역구 퍼가지고 계산해라. 비례는 비례 퍼가지고 계산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정신입니다. 독일이나 뉴질랜드에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이렇게 판결해놓고 그 정신이 있는데 연동형을 해가지고 양쪽을 섞는다? 이거는 당연히 위헌입니다. 일단 그거. 그 점에서 일단 반대한다 그 말씀이시고 또 다른 이유는요? 반대하는 이유? 아 저희가 비례대표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례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그랬더니 무슨 어디 볼리비안가 이렇게 저희한테 했는데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요한 나라 미국, 영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민주주의 발상질하는 나라. 비례대표 없습니다. 선거는 승자, 패자를 정하는 게임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사람 불쌍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구제해주자? 이런 게 정당합니까? 트럼프가 힐라리보다 표 많이 얻어서 됐습니까? 또 저도 23표 차이로 됐어요. 그러나 선거는 어차피 승자, 패자가 나오는 게임입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당에 더 주자? 이게 맞습니까? 저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전작업을 비례대표로 정당대표율을 많은 당을 채워주는 이 보전작업 자체가 인위적이라고 한국당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자,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우리 국회 앞에 놓은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놓으셨던데 한국당에 나경원 대표는 국민이 직접 안 뽑고 누가 뽑아준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로 되신 거? 한국당이 너무 지금 선을 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OECD 35개국 중에 비례대표를 안 하는 나라는 딱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31개국이 다 비례대표라고. 그중에서 이른바 정치 선진국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는 아예 100% 비례대표로만 국회를 구성을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비례대표로 해야 국회가 다양해져요. 국민은 다양하고 사회는 다양한데 국회는 대개 50대, 남성, 좋은 데 나오고 그다음에 고위공무원하고 이런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왜? 지역구에서 뽑으면 그 엘리트를 뽑게 되기. 동종교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 답변 듣고 가죠. 자, 반론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끄라파 국가 100% 비례를 뽑습니다. 거기 동의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내각제 합시다. 그럼 내각제로 가면 된다. 내각제로 가서 그 나라들처럼 내각제로 해요. 대통령제이면서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대통령제는 어느 당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대당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을 지원하는 거대당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제는 그대로 나누고 권력구조개표는 안 하고 연동형하자 비례를 해서 소수당 많이 만드는. 지금 다상제 아닙니까? 지금도 다상제예요. 그러다고 협치가 됩니까? 다상제하고 더 목소리 많아져서 더 대립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어떤 제왕적인 힘이 있는 제도 안에서는 큰 양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해라. 그리고 비례제를 늘린다든지 연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오케이 하겠다. 그래야 협의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왜 자꾸 정거제도만 인정으로 바꿔서 특정 정당에 이득을 주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자, 민주당 답변이요. 네.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비례대표제를 100% 하면 내각제나 의회제.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의회제인데요. 의회제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왜 이 연동제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논쟁을 했느냐. 왜 부분 연동제를 도입했냐.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제는 비례대표제를 100%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전면 다당제가 돼요. 30% 그러니까 40% 넘는 정당이 안 나옵니다. 전면 다당제나 보통 한 10개 정도의 정당이 나오게 돼요. 이러면 내각제로 가야 돼요. 의회제로. 우리 같은 제도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면 연동제 100% 연동제는 안 맞는다. 그거는 개헌하면서 하자. 그래서 부분 연동제. 우리처럼 비례대표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분 연동제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온건 다당제가 됩니다. 중심 정당 2개가 있고 나머지 정당이 한 3, 4개가 같이 협치하는. 이 온건 다당제야말로 대통령제 딱 맞는 제도. 이게 언제하고 좀 비슷하냐면요. 옛날 노태우 정권 때 1여 4야 3야 해가지고 4당이 협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협치가 대통령제를 효과적으로 즉 대통령의 초과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협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변형시킨 이 연동제. 이 안 정도면 대통령의 권력도 견제하면서 동시에 국회의 다양성도 확보하는 두 가지를 갈 수 있는 황금 비율이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대통령 정당이 한 40% 이상을 얻게 되면서 중심 정당으로 국정을 끌어나가고. 그런데 야당은 많이 갈라져가지고 힘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견제하게. 야당과. 왜냐하면 여야의 양진영의 1대1 정도가 40% 이상 정당이 됩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10% 정당들이 교섭단체가 돼서 협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요. 알겠습니다. 한국당. 네. 지금 제가 김종민 의원 참 고생하고 좋은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저희가 힘들고 우리가 이제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비례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비례에 들어온 사람들의 저기는 대체로 정당의 총재가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이렇게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줄을 서다가 또 그다음에는 지역 꺾기 위해서 어디 지역구 들어갈까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줄서기보다는 자기 정당 대표자에 대한 줄서기 이런 게 많다는 거고요. 일단 들어온 비례 의원들 보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한국당 의원들 보면. 아니. 지역구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구를 하려고 그러지. 그럼 자신의 전문성 살리기보다. 그다음에도 비례하려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비례를 한 번밖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주작용을 많이 보셨군요. 정의원님. 그럼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제도가 정의당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다. 그러면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래서 둘이서 우리나라를. 민주당 이중대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아니. 우리 나경원 대표가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 민주당의 이중대를 만들어서. 정의당 분들 들으면 이거 큰일 날 소린데요. 아니. 지금 한 번이라도 정의당이 우리하고 의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당원은 계속 같이 의사에서. 이중대 맞습니다. 정의당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의당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정의당이 오늘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답변 주세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혹시 만들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대표가 공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투표해서 다 결정을 해왔는데 그런 정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법으로 이번 선거법에는 비례대표 공천은. 실현 가능하지 않아요. 대의원 당원 선거인단에 투표를 결정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아예 법으로 명문화시켜서 이 법을 어기면 비례대표 명부를 선관위에서 등록을 못 받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일단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가 자꾸 지역 걷으려고 왔다 갔다 눈치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비례대표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대를 하게 되면서. 그 부작용을 일단 인정하시는 거고요. 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있었죠. 그동안의 부작용. 다는 아닙니다. 훨씬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훨씬 많아요. 일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로 재선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례 재선이 가능한 게. 아 잠깐만요. 두 분 죄송합니다. 지금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시간이 조금 괜찮으시면 2부로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잠시 1부 광고 듣고 2부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두 분 다 정계특위 소속이세요. 이 두 분 의원과 함께 4당이 만든 이 선거제도 개혁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깐 청취자 질문 하나를 좀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5949님 한국당에 질문 주셨어요. 정의원님.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전에 연동제 동의 하지 않으셨느냐. 왜 지금에 와서 연동제는 위헌이다 이러시는 거냐. 이 질문이 지금 날카롭게 들어왔네요. 연동제 동의를 우리가 했나요. 저는 초지일관 제가 정계특위 들어온다음부터 지금까지 연동제는 안 된다. 연동제는 이거는 우리 제도에 맞지 않는다. 정의원님은 그러셨어요. 네. 대통령제로 대통령제 하에서 맞지 않는 제도를 왜 자꾸 연동제를 하느냐. 저는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뭐라고 그러냐. 국민의 민심 이것을 선거에 더 많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례제를 늘리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연동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연동형은 위헌성 있고 초과 의석이 나오고 정당 간의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권수가 나오고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정의원 생각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지일관 연동형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정의원은 그러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또 당에서는 그 당시 보도된 걸 제가 기억하기로도 연동형 비례대표 다동의했던 걸로. 김정민 의원하고 저희가 정의특위를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제 입장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정유섭 의원님이 반대하신 건 제가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데. 네. 나경원 대표께서 원내대표가 5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데 적극 검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장 찍어놓고 한 번도 적극 검토를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고개 많이 들어와서 제가 먼저 좀 소화를 했고요.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변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형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정의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 이중대 만들려고 이런 거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게 한국당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당 답변 주세요. 이건 가짜 뉴스고요. 아마 정의당에서 이게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보통 좌파독재다 좌파연립정부다 이렇게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이 제도는 좌우 어느 쪽으로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소수의 목소리를 향하고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좌냐 우냐 정의당이냐 민주평화당이냐가 아니라 소수당 소수. 즉 10%의 목소리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회에는 10% 정도의 목소리는 묵살입니다. 의사관 5석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10%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로서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로 존중하는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10%의 목소리가 정의당이 될 거냐 애국당이 될 거냐 기독당이 될 거냐 청년당이 될 거냐 이거 누구도 몰라요. 오직 국민만이 압니다. 국민이 투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을 믿고 우리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당 답변 주세요. 네. 저희가 어제인가요. 모신문의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이 제도를 현재 지지도에 따라서 하면 제일 이득 보는 데가 정의당. 두 번째가 민주당. 그리고 평화당은 호라무석이 없어져서 그렇게 이득이 없을 거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럴 거다. 그리고 1, 2당은 연동형이 들어가는 순간 1, 2당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의당한테 제가 제일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선거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게임입니다. 단순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이거는 인위적인 개입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이고 이 게임의 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파를 위한 거 아니냐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만약 이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면 정말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의를 표명하셨어요. 저는 원내부대표입니다. 당연히 따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총회에서 의원찬반을 물어야죠.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되면 그러면 하는 거죠. 의원직 총사퇴까지? 당론이 되는 건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되면 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석이죠 자유한국당? 113석입니다. 3석이죠. 113석이 훅 빠져버리면 상당한 국정의 부담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직 사퇴를 만약 국민들 중에는 의원직 사퇴하면 좋다 이런 국민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랭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너무 과장하고 있는데 패스트랭이 이런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뭘 결정하면 일방적이다. 선거법을 낼지 이런 게 말이 돼요. 이거는 결정하는 날짜만 예약해놓은 겁니다. 언제? 300일 이후에. 300일 이따 결정하면 그 300일 동안에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무슨 비례재표를 폐지하자 270명으로 하자 연동형을 줄여줘. 좋습니다. 토론할 수 있어요. 300일 동안 충분히 협상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올리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하면 돼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는 결정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국당한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왜 좌파의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가 정치개혁특위에서 도농복합죄 지역주의 완화기엔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3당과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어요. 철회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데 왜 이거는 합의를 안 해줍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우리가 가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당한테 유리한 제도고 민주당의 우당인 정의당이 민주당과 우당하고 같이 합쳐서 계속 다수세력을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좌파 100년 집권하겠다는 플랜의 하나 아니냐.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여의도. 이건 아닌데 반론을 좀 해야 될까. 두 분 시간만 괜찮으세요. 두 분이 바쁘시다고 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민주당. 지금 바미당 바른미래당도 같이 하잖아요. 김정민 의원님은 더 얘기하고 알아서. 아니요. 제 말씀만 잠깐 듣고 가셔. 바른미래당도 협상을 했어요. 자기 정의당이 민주당 우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바른미래당은 우리 한국당 우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 계시던 분도 있고 바른미래당이 이걸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른미래당도 이렇게 되면 지금 지지율 정도 조금 더 보태면 교섭단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유리 분리를 가지고 좌우를 나누는 건 가짜 뉴스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일단 여기까지 듣고 지금 30초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생각하는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적인 안은 뭔지를 좀 30초 동안. 아 예. 저희가 270석 안을 내놨습니다. 비례대표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줄이자 해서 270석 안을 내놨는데요. 그게 정말로 이상안이에요? 이상안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 비대위에서 비대위하는 270석의 중대선거구자예요. 그걸 처음에 정개특위에 내놨을 때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과격한 안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저희 당이 안이 없다고 계속 그러죠. 안 내놔라. 그럼 우리 처음에 초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제로 지역구 270. 비례대표 제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게임의 누리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 간의 합의가 안 이어지면 그러면 현행대로 가는 겁니다. 정당 간의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그거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그냥 지금대로 쭉 가고 싶어가지고. 쭉 가고 싶어가 아니라 결국 권력구조를 개편하라는 거 아니에요. 권력구조 개편 안 하고 왜 이것만 국가의 근간을 어떻게 보면 헌법보다 더 중요한 선거제도를.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거 하고 싶으면 내각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분명한 전제조건이다. 내각제든 어쩌든 권력구조 개편을 하고. 대통령제 개편. 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종 입장 들었습니다. 민주당 최종 입장 30초요. 한국당은 하기가 싫은 거고요. 이게 축구로 하면 침대축구입니다. 경기를 안 하려고 하네요.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선거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국민들에 대한 약속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구조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 민주당이 대통령제 하에서도 가능한 연동제 혹은 소수당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려 존중하는 그런 제도를 설계해서 타협을 해낸 거 아닙니까 4당이. 그럼 한국당의 요구대로 좀 권력구조 개편도 같이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요. 저는 이런 거죠. 자 내각제로 가자.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해요. 그러나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좀 협력 제도로 바꾸자. 이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약속을 했어요. 이 선거제 합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논의하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침대축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경기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거제도는 공존 사실은 승자독식이요. 정글의 사자가 혼자 살아남으면 좋을 것 같죠.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공존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위해서 소수의 목소리도 좀 존중하자. 국회 안으로 들여오자. 알겠습니다.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이런 공존의 선거를 공존의 정치를 한국당도 수용을 좀 해달라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오늘 두 분이 하실 말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고 두 분은 국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거제도 개편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